목포대학교 아! 근데 방금 뭐가 지나갔지? 아! 지긋지긋한 생리품 이거 약 다 먹어버려야겠다 멈춰! 소형 진통제를 두 가지를 한 번에 복용하면 안 돼 왜냐면 둘 다 아세트 아미노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 가지 약만 복용해도 충분해 감사합니다 근데 누구시죠? 점심 저녁 점심 저녁 점심 저녁 일어나시면 안 돼요? 졸음 및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운전이나 위험한 기계 조작 피하시고 일어설 때 천천히 일어나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네 정말 잘 되었구만 어디야? 박수인가? 야 이것 좀 봐 아! 등록금이 300만원이 안되는 박대가 있대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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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이렇게 되면 아 이렇게 되면 이 3가지가 4가지였고 안녕하세요 바이오 디젤 발표를 들렀어 언니 숨이 잘 안하셨어요 왜 그러지? 김지혜가 숨해주면 병상이 좀 나아질거야 천천히 이사가 됐어? 감사합니다 약은 약사에게 약대생은 목포대학교 약학대학 이사가 됐어 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